제목은 올바른 마스크 선택과 착용법이고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 환자 아니라 일반인의 자세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무제는 마스크라는 게 과연 타인을 위한 배려일까 아니면 나를 보호하는 행위일까 어떤 보호 장비일까 이런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올바른 마스크 선택과 착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마스크의 종류는요 되게 많아요 이렇게 뭐 요새 많이 이제 언론에 나오는 N95 이게 이제 가장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죠 또 KF94 94 숫자는 뭐고 이게 뭔 의미인지는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병원에서 가장 의사들이 많이 쓰고 있는 이 덴탈 마스크 그 다음에 미세먼지나 이런 것 때문에 쓰던 황사 마스크 그 다음에 추워서 몸의 체온을 보존하기 위해서 쓰는 방안용 마스크 뭐 이런 것도 있고 방독면도 있고 사실은 뭐 종류는 되게 많죠 또 제가 또 다이빙을 좋아하기 때문에 물속에 들어갈 때 이 물안경 쓰는 거를 또 마스크라고 하거든요 아무튼 마스크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생활에 굉장히 많이 있고 최근에는 그냥 패션 목적으로도 이렇게 마스크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각각의 목적이 있으니까 오늘은 간단하게 그거 알아보고요 어떻게 착용하는 게 좋고 어떤 마스크가 지금과 같은 상태에서 도움이 되는지 현실적으로 그런 얘기 잠깐 해볼게요 이게 이제 병원에서 가장 많이 쓰는 마스크예요 그러니까 뭐 치과나 성형외과나 이런 데서 가장 많이 쓰는 이렇게 펼쳐져 있는 마스크죠 지금 제가 쓰던 거 갖고 왔는데 이런 마스크예요 겉에는 파란색 안에는 하얀색 그래서 퇴원할 때 환자분들 뭐 많이 들이죠 또는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근데 귀에 거는 이 고리가 있는데 사실은 환자들이 이걸 잘 착용을 못하더라고요 또는 귀에서 뭐 연고를 댔다거나 한 경우에는 이런 마스크가 아니라 끈으로 이렇게 묶는 머리 위에 묶고 목 뒤로 묶는 그런 마스크도 쓰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이는 이 마스크가 사실은 산업용 마스크예요 산업용 마스크라는 거는 이제 뭐 용접하거나 이럴 때 이제 열, 금속가루 이런 것들이 나오는 휴미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를 좀 막기 위해서 산업 현장, 공사 현장 뭐 이런 곳에서 쓰는 마스크고요 황사 마스크라고 해서 이제 가장 많이 나오고 최근에는 이제 국산으로 이제 KF94라고 그래가지고요 미세먼지나 이런 작은 거를 94% 걸러준다 이런 마스크로 이게 이제 국산 제품으로 많이 나온 마스크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마스크가 최근에 가장 많이 환자들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N95 마스크라고 그래가지고 이건 의료진들이 주로 써요 제가 아마 뉴스 같은 데 보시면 환자 이송하는 분들이 이제 뭐 주로 쓰는 마스크처럼 꽉 막힌 듯한 그런 마스크인데 이거는 이제 의료용으로 주로 많이 쓰는 N95 마스크고요 그 외에도 뭐 형태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디자인도 다르고 굉장히 많은데 우리 생활에서 주로 요새 많이 보는 게 이런 거죠 공사 현장에서 보는 이런 마스크랑 무료 현장에서 감염내과나 어떤 질병 환자들 보는 마스크 그냥 일반인들이 쓰는 마스크 또 병원에서 의사 간호사들이 쓰는 마스크 이거는 최근 일반인들한테 많이 풀린 바이러스 방지용 마스크 이런 건데요 사실 이 사진 보면서 조금 재밌었어요 왜 사진을 이렇게 거꾸로 찍었을까 보통 병원에서 많이 쓰는 이 마스크가요 겉에가 하늘색이 있고 안쪽이 하얀색이거든요 근데 바깥면은 하늘색이에요 근데 뭐 노란색인 것도 있고 하니까 사람들이 앞뒤 구분을 잘 못해요 근데 쉽게 보려면 이 고무줄 끈 달린 거 있죠 끈 달린 게 이렇게 밖에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를 뒤집어서 이렇게 착용하면 안 돼요 끈이 이렇게 밖에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마스크 마스크의 기능은 단순해요 뭐 겉에 필터처럼 이렇게 여러 개의 막이 있어서 중간에 있는 정전기 포가 미세먼지나 이런 어떤 비말이라고 해서 침 튀길 때 이런 것들을 흡수해서 나를 보호한다 뭐 이런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피부에 닿는 데는 항균 필터 같은 게 돼서 입냄새나 이런 것들이 조금 보존된다 뭐 이런 내용으로 대부분 다 대동소위해요 근데 몇 층이냐 두께가 얼만큼이냐 또는 이 중간에 정전기 층이 얼마나 미세하냐 뭐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요거에 따라서 성능 차이가 좀 있는 걸로 이제 돼 있죠 요게 이제 그 KF라는 이제 단위인데 이게 코리안 필터라는 단위라고 해요 그래서 80% 0.6 마이크로미터의 미세먼지를 80% 정도 차단하는 마스크가 KF-80 그 다음에 94 이게 최근에 가장 많이 쓰이는 거죠 94% 차단한다 이건 0.4 마이크로라고 얘기는 해요 그 다음에 99 이런 거는 거의 뭐 저는 본 적이 없어요 99% 차단하는 마스크라고 해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떤 제품에 이렇게 광고 글이거든요 근데 요게 조금 재밌는 게 요렇게 앞에 이렇게 구멍이 달린 것들 간혹 보셨을 거예요 좀 있어 보이잖아요 그냥 이렇게 판대기로 이렇게 있는 것보다 이렇게 구멍 달려 있으면 뭔가 기능이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요거는 이게 무슨 필터가 여기 있거나 그런 게 아니고요 배기 해야 하는 거예요 배기 마스크를 이렇게 딱 막고 있으면 빨아들일 때는 이 마스크 면 전체에서 공기를 걸러서 입안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내뱉을 때는 이 면을 통해서 내뱉으면 뻑뻑 하니까 여기다가 구멍을 체크밸브로 해 가지고 한쪽으로만 바람이 나가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여기다 대놓고서는 정전 필터 뭐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는 거 보면 이 마스크에 대한 인지도가 굉장히 이해도가 떨어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다 보시다시피 마스크 재사용 금지라고 써 있죠 이 이유는 가운데 있는 정전 필터가 어느 정도 사용하고 나면 정전기를 흡수를 못해요 흡착을 그래서 기능이 떨어진다고 해서 하루 쓰고 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좀 내 안에 공기청정기 이래 가지고 전자기기가 들어가서 여기 마치 우리 집에서 쓰는 공기청정기가 여기 달려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제 해놨지만 사실은 이거는 그냥 광고인 것 같아요 두셔야 될 게 우리가 숨을 쭉 들이마실 때 앞에 이렇게 뭐가 막혀 있으면요 필터가 그걸 뻑뻑하게 붙잡잖아요 그럼 되게 뻑뻑하거든요 사람이 숨 쉴 때 근데 저 조그마한 구멍으로 이렇게 뭐 어떻게 해서 필터가 걸러져서 먼지가 걸러지고 공기청정기가 된다 이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빨대로 숨 쉬는 거나 똑같이 굉장히 답답해요 약간 패션 아이템에 패션에 IT가 접목된 약간 좀 그런 좀 그런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약간은 중국에서 하도 거기 공기 안 좋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아이디어 상품으로 나온 거지 이게 뭐 어떤 기능 효과를 보고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은 어려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산업용 마스크인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뭐 필터 종류도 뭐 이렇게 막 종류가 많고 어쨌든 그냥 쉽게 보실 거는 까만 거 있는 거는 그 활성탄이 들어있어서 냄새를 제거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각각 마스크마다 좀 기능이 다른데 특징적으로 아셔야 될 거는 이게 필터가 굉장히 두껍고요 산업용은 그 다음에 숨 쉬는 게 너무 뻑뻑해서 힘들어요 이거 차고 있으면 그래서 요거를 좀 편하게 하려고 숨 내쉴 때라도 좀 편해라 그래 가지고 배기밸브가 있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냄새에 흡착하라고 활성탄이 들어 있다는 거 뭐 그거 외에는 다른 큰 차이는 없어야 했는데 용도별로 이렇게 좀 다양하게 나와 있죠 그래서 방진 마스크 선택 요령에 이런 게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산업안전공단에서 1급이라고 한 거는 이제 열정으로 생기는 분진 발생 장소 용접하고 이러는 곳에서 생기는 뭐 휨 그 다음에 뭐 기계 절사 가공하고 이런 데서 생기는 이런 분진 발생 장소에서 1급을 쓰고 그 다음에 2급은 또 뭐 제외한 분진 발생 장소 산업에서는 1급 2급으로 나누고요 식약처에서는 KF94라고 나오고 KF80으로 나눠요 근데 사실 요 구분은 조금 애매한데 이제 수치상으로는 그래요 분진 포집 효율이 94% 이상 다시 말하면 내가 이 마스크를 쓰면 공기 중에 있는 먼지들이나 균을 94% 막아낸다 이런 뜻이고요 80은 80% 막아낸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누설률은 뭐냐면 마스크를 쓰고 나서 이 밖으로 새는 거예요 이 밖으로 새거나 또는 나가거나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밀착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 뭐 잠수할 때 쓰는 것처럼 아예 붙이는 거면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천으로 그냥 맞닿은 것 때문에 이런 데서 새요 그래서 누설률이 KF94는 11% 이하 그 다음에 누설률이 25% 이하 뭐 이런 식으로 기준을 이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은 그거고 이제 어 시각처에서는 뭐라고 얘기냐면은 94 이상 KF94 이상인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메르스 신종플루 등의 이제 뭐 방역 목적이라면 이걸 쓰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현실적으로 94 마스크 써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좀 뻑뻑해요 그래서 되게 오래 쓰고 있으면 답답할 정도로 뻑뻑해요 그래서 이게 과연 어떤 목적인가 이거에 대해서 오늘 조금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 다음에 마스크 착용법에 대해서 이제 의사협회에서 이렇게 만든 이제 그림이 있거든요 일단 첫 번째 단계는 똑같아요 손을 씻어야 되요 어쨌든 마스크를 손으로 만져야 되니까 손을 씻는데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씻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그냥 이렇게 씻는 게 아니라 의사들 스크럽 한다고 해서 씻는 게 있거든요 손톱을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이렇게 닦아요 비누질을 해도 이렇게 이렇게 하고요 이런 식으로 닦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닦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닦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닦고 이렇게 막 이렇게 돌리는 거죠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한 30초 정도 흐르는 물에 닦아라 이제 그게 손 씻기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거 보면은 이 2번이 이렇게 동그란 마스크거든요 이게 이제 N95 마스크를 기준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날개를 펼치고 이렇게 막고 그 다음에 끈으로 머리 뒤로 넘기는 이런 이제 마스크인데 그 다음에 여기 와이어가 있거든요 이게 비슷한 마스크인데 여기 보면 이렇게 와이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코 있는 데를 눌러줘라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의료진을 위한 어떤 안내 같은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일반인들이 이런 마스크 쓰고 돌아다니기는 정말 힘들어요 굉장히 뻑뻑하거든요 근데 이 내용은 조금 달라요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쓰는 이런 마스크예요 그래서 이런 마스크는 손 깨끗이 쓰는 건 똑같고요 그 다음에 양손으로 펼치고 코 입을 완전히 가리도록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고정심을 누르고 마스크에 얼굴 밀착시키고 뭐 이렇게 하래요 근데 사실은 저는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런 우리 그냥 판으로 되어 있는 마스크 있잖아요 이거 쓰실 때 이렇게 반 접으세요 이렇게 반을 접어 가지고요 안바크를 확인하는 거는 이렇게 확인하라고 말씀드렸죠 끈이 밖으로 가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돼서 기밀성이 좋아져요 얘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밖으로 끈이 나오게 보이시나요 그래서 이 바깥으로 나와서 얘가 이렇게 눌러줘야지 더 기밀성이 생겨서 새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반을 접으세요 일단 정방향으로 그 다음에 위아래를 잡고 이렇게 벌리세요 그럼 아코디온처럼 이 판때기로 있던 마스크가 이렇게 약간 입체 모양으로 바뀌어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렇게 쓰세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코 여기 부분을 잡고 누르세요 그래서 새지 않게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이 볼 부분 여기를 눌러주세요 그러니까 여기 누르고 여기 누르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딱 위에서 철사로 잡아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딱 올라가야 돼요 근데 얼굴이 작고 크고 따라서 이 고무줄 힘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고무줄 끝을 이렇게 묶어 주세요 이렇게 묶어 가지고 이게 밑에 끈이 확 잡히게 이렇게 쓰고 여기 잡고 밑에 턱으로 내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잡아주고 고무줄 짱짱한지 보고 요게 기본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마스크 썼는데 밖에 나갔을 때 안경에 설이 낀다는 분 되게 많거든요 근데 마스크 쓰고 안경에 설이 끼는 분들은 이 와이어를 제대로 얼굴이 밀착 못 시키신 거예요 마스크 잘못 쓴 거예요 그래서 그거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고 이 미세먼지 마스크 올바로 착용하는 방법 우리가 쓰는 일반적인 이런 마스크들은 반으로 접어서 위아래를 벌려 가지고 이렇게 입체 형태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공간에서 입이 여기 다 있으면 안 되고 공간이 좀 있어야 돼요 그래야 편안해요 숨쉬기가 이게 뭐 입에 다 있으면 안 되고요 간혹 보면 마스크 이거를 주면요 이렇게 쓰는 분들이 있으세요 이렇게 턱 이렇게 나오게 또는 뭐 이렇게 뒤에서 사진 좀 보여드릴 텐데요 제대로 마스크 쓰시는 분들이 거의 저는 못 봤어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있는 게 뭐 이렇게 코 있는 데를 눌러서 입가 완전히 가린다 되어 있는데 여기만 누르지 마시고요 여기 와이어 끝에도 누르세요 볼 앞에 여기 그래서 여기도 눌러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를 잘 눌러주고 여기를 눌러주고 빈틈없이 다 눌러줘야 되죠 그 다음에 공기가 새지 않는지 체크하면서 양쪽 요런데 볼 그 다음에 턱 안쪽에 요런데에서 잘 봐줘야 되죠 아까 이제 마스크 성능 차이를 아까 설명드렸는데 KF 80, 94, 99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일반적으로 94 정도까지는 지금 구할 수 있는 것 같은데 99는 저는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뭐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80은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미세먼지용 94는 바이러스나 어떤 이런 거 차단용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제가 생각하는 기준에서는 이거는 일반인용 이거는 의료인용 또는 환자용 이라고 보시는 게 저는 좀 더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거는 이제 마스크의 목적이 서로 달라서 그래요 그건 뒤에서 한번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요 사진 보면서 뭐가 잘못됐는지 한번 찝어 보자고요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마스크를 좀 더 위로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떠요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여기가 뜨죠 여기 눌러주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요 와이어 끝에 볼까지 눌러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사람 이 사진에서 보시면은 끈이 바깥에 있지 않고 안쪽에 있죠 다시 말하면 마스크를 뒤집어 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입에 닿는 면이고 지금 반대로 뒤집어서 쓴 거예요 좀 더 위로 써야 되고 여긴 눌러줘야 되고 여긴 눌러줘야 되고 이 마스크가 입체 모양으로 둥그러져야 돼요 여기는 조금 아코디언처럼 쫙 벌려서 턱을 이렇게 감싸줘야 돼요 그렇게 돼야지 기밀성이 좋아지고 또 여기도 지금 살짝 떴죠 이게 뭐 의료인이 이렇게 입고 사진 찍었는데 아무래도 광고 사진이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잘 못 찍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것도 보면은 말씀드린 대로 끈이 바깥으로 있어야 되거든요 끈이 안쪽으로 있죠 그 다음에 이런 데 뜨죠 지금 위에까지 쓴 건 좋았어요 눈 밑에까지 거의 이렇게 붙여서 쓰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 다음에 턱은 이렇게 널렁널렁해요 이러면 안 돼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됐을 때 썼을 때 이 턱이 밑에 턱바지처럼 딱 붙어야 돼요 이걸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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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면 안 돼요 또 안경을 쓰신 분들은 안경 알 밑에까지 살짝 이렇게 들어가는 정도가 적절한 거예요 제 눈 보이시나요 지금 안경 아래 이렇게 선에 걸리게 이렇게 쓰면 잘못 쓴 거예요 여기 다 뜨거든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사진도 보면은 마스크 좀 잘못 썼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분 쓴 마스크는 고무줄형이 아니라 끈형 같은 고무줄형인데 앞뒤 뒤집어서 지금 쓴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광고 보세요 이거 이 마스크 보고서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잘못된 거 몇 가지만 좀 찝어 주시겠어요 첫 번째로는요 밑에가 위에까지 쓰라고 했잖아요 이 점 있는 데까지 덮어야 돼요 이렇게 그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잘 보면은 이 친구는 위 아래를 바꿨었어요 여기 철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철사 있는 데가 밑에 있어요 저기 여기 보면 철사 밴드가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는 없어요 다시 말하면 여기란 뜻이에요 위 아래를 뒤집어서 앞뒤를 뒤집기도 하고 위 아래를 뒤집기도 해요 이거 완전히 뒤집어서 쓰고서 광고 찍은 거죠 광고 찍은 분이 아마 실수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마스크는 이렇게 많이들 잘못 쓰세요 그리고 이렇게 판으로 돼 있는 게 이 입에 이렇게 숨 쉴 때 닿으면 입이 자꾸 닿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반으로 접어서 이렇게 펼치라는 얘기였어요 그러면 얘가 살짝 이런 식으로 입체 모양이 돼서 이렇게 떠서 입에 안 닿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편안하거든요 안전하기도 하고 근데 지금 보면 이렇게 숨 쉴 때마다 입에 들어갈 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끼우면 안 된다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거는요 마스크 쓰면 솔직히 뭐 잘못 쓰기가 힘들어요 철사 있는 게 위에인 건지 아니까 그 대신에 알아두셔야 될 건 아래 끈은 목 뒤로 가게 그 다음에 이 위에 끈은 뒤통수 위에 정수리 사이 이렇게 해서 대각선 방향으로 이렇게 걸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이런 마스크를 제가 이거 일본 제품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아직 뜯지 않은 건데 이렇게 끈으로 된 게 있을 거예요 요렇게 된 거 요렇게 된 거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끊어요 이렇게 그래서 쓰게 돼 있죠 근데 이것도 잘못 만든 거예요 마스크 회사가 잘못 만든 거예요 여기 이렇게 슬리브처럼 약간 여유가 있어서 이렇게 써도 될 것 같기는 한데 여기 보면 이런 슬리브가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끈이 꼭 밖으로 안 나와도 되긴 한데 어쨌든 이거는 안에 이렇게 붙어 있는 애가 입 안쪽이라는 거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철사가 다 있어요 위쪽에 이렇게 위쪽에 얘도 마찬가지로 반으로 접으세요 무조건 접으세요 철사가 있으면 무조건 접으세요 접어서 요렇게 펼치세요 그 다음에 귀에 걸어주고 귀에 걸어주고 이렇게 이렇게 내렸으면 안 돼요 올려 쓰세요 안경 있는 때까지 그 다음에 꾹꾹 누르세요 그러면 굉장히 타이트하게 세지는 데 없이 다만 입은 안 닿아요 이렇게 말할 때 입이 안 닿아요 이렇게 해도 입이 안 닿아요 숨을 쉴 때 이게 걸리지가 않아요 요런 마스크들 이거는 일부러 이렇게 펼쳐지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이제 지금 최근에 우리나라 국산 작품 많이 쓰는 KF94 마스크 근데 얘는 단점이 뭐냐면요 그 정전 필터가 여기에만 가운데 라인에만 들어가 있고 요 코위랑 턱 밑이 안 들어 있대요 제가 이걸 잘라보진 않았는데 요 정전 필터가 여기에만 있어서 어 필터 성능은 N95 보다는 좀 떨어지는 거 같아요 대신에 숨쉬기는 편하대요 그래서 일반인들은 이거는 뭐 쓰기 괜찮을 거 같은데 약간의 그런 단점은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제일 기밀성이 좋은 거는 얘예요 그래서 완전히 딱 막아주면 아예 입이 막히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산업용 마스크 이렇게 있는 걸 봤는데 요거 필터 아니에요 요거 요거 필터 아니고 뜯어보면요 그냥 고무 밸브로 원웨이 밸브예요 그냥 이렇게 쓰고 있으면 뱉을 때만 나가고요 할 때는 안 들어와요 한 번 안 들어오고 할 때만 얘가 숨이 나가요 숨 밖으로 내쉴 때만 좀 편하라는 그런 거고요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요런데 스폰지가 돼 있어서 코 안 아프라고도 하고 기밀성 증가시키려고도 하고 그런 제품이에요 이거 사실 가위로 잘라보려고 그랬거든요 잘라볼까요 이거 보면은 이건 산업용이잖아요 몇 겹이 있나 한번 보세요 이렇게 보면 되게 두꺼운 층들이 여러 겹이 있어요 이렇게 보실려나 아무튼 그리고 그냥 저희가 쓰는 일반 마스크들은 대부분 한 세 겹 정도예요 얘도 이렇게 잘라보면 이렇게 보시면 한 겹 이렇게 부직포 하나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 정전기 막이죠 그 다음에 겉에 이건 세 겹짜리죠 세 겹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뭐 일본에서 갖고 온 황사 마스크인데 얘도 아마 세 겹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보면 그렇죠 대부분 다 세 겹이죠 그래서 일반 먼지 마스크들은 세 겹인데 이 가운데 있는 정전기 필터가 핵심이거든요 얘가 근데 이 녀석이 기능을 하는 거는 일회용이라는 거죠 제가 부제로 이렇게 달아놨어요 타인을 위한 배려일까 나를 보호하는 행위일까 이 질문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요 일반인들은요 지금 우리는 사실 내가 병에 안 걸렸어 그러면은 남한테서 균이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나를 보호하고 싶은 마음만 있잖아요 근데 제가 만약에 환자예요 그러면은 내가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안 줘야 되니까 나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타인을 위한 배려가 되겠죠 근데 사실은 현실은 둘 다예요 말씀하신 대로 근데 그 목적을 조금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 환자분이 지금 병원에 오실 때 대부분 요새 마스크 쓰고 오시더라고요 추워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근데 그 마스크는 나를 보호하는 행위라고 하기에는 마스크의 질이 떨어져요 KF-80은 일반인들이 그냥 마스크 쓰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지하철 타고 이럴 때 사람들이 침 튀길 수 있잖아요 재채기 할 수 있잖아요 요런 데서 이제 균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균을 내 입 안에서 모아 놓는 거예요 밖으로 못 나가게 사실 의사들이 수술할 때 쓰는 이 마스크는 이게 뭐 때문에 하는 것 같아요 나를 보호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환자를 보호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 마스크는 100% 환자를 보호하기 위함이에요 왜냐하면 수술하다 간호사들하고 말을 하고 또 이렇게 다 보면은 뭐 우리나라 발음상 또 뭐 팝치 이런 거 하다가 침 튈 수 있잖아요 그거를 막으려고 수술하는 필드에 침이 튀지 않게 하려고 이거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스크는 나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환자를 위해서 하는 마스크예요 근데 제가 만약에 지금 응급실에서 근무를 하는 의사라 그러면은 N95 마스크를 쓸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는 내 나 자신을 보호하는 게 우선이에요 왜냐하면 감염병 환자들이 올 수 있는데 나 자신이 감염돼 버리면은 내가 더 많은 환자한테 전염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나 자신을 보호하는 게 첫 번째가 돼요 그래서 N95를 쓰는 거예요 마스크 쓰는 것만 봐도 사람들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한국의사협회에서 감기 재채기하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우리의 자세 뭐 이런 거를 얘기해 준 적이 있는데 요새 같은 세상에 지하철이나 버스 탔는데 이렇게 기침 나온다고 애취해 버리면은 아마 엄청나게 눈총 받을 거예요 그래서 정 마스크가 없으면 이렇게 하라고 그래요 자기 팔로 옷을 가리고 침이 안 튀고 콧물이나 이런 것들이 튀지 않도록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튀더라도 내 옷에 묻게 그게 최소한의 예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타인을 위한 배려예요 기본적인 문제도 있지만 실질적인 문제로도 그래서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마스크는 쓸 거면 제대로 쓰자 멋으로 쓰는 그런 패션 마스크가 아닌 다음에는 제대로 쓰자 반 접는 거 코 눌러주는 거 볼 눌러주는 거 턱 밑에 받쳐주는 거 끈 조절해서 딱 붙게 하는 거 그 네 가지만 기억하셔도 뭐 아무리 비싼 마스크 대충 쓰는 것보다요 그냥 천때기 하나라도 제대로 쓰는 게 훨씬 도움이 돼요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천천히 나를 보호하고 이 위기를 이겨낸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해요 뭐 과한 걱정보다는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나라가 할 수 있는 거를 우리가 막 할 순 없잖아요 나를 보호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그런 행위들을 하셨으면 좋겠고 의료인들은 타인을 위한 배려도 있지만 나 자신을 보호해야 되는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루에 대하는 환자들이 수십 명인데 내가 걸려 버리면 그 수십 명한테 다 전파자가 돼 버리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의사들은 본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쓰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은 나를 보호한다는 느낌보다는 타인을 위한 배려로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내가 감염자가 아니더라도 기침하는 것만으로도 주변 사람들이 불편해 하잖아요 그래서 타인을 위한 배려라는 목적으로 마스크를 쓰는 게 지금 시기는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쓸 바에는 제대로 쓰자 의료인이 찍은 이런 영상 사진에서도 마스크 제대로 안 쓴 게 굉장히 많고요 얼마 전에 그 드라마 있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 김사부 드라마를 보는데도 수술방에서 마스크 뒤집어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근데 누구도 안 가르쳐 준 거 같아요 지금 이렇게 귀걸이에 고무줄로 하는 마스크는 반으로 접어서 이렇게 쓰시는 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벌려서 아코디언처럼 그래야 숨쉬기도 편해요 왜냐하면 이 마스크가 이렇게 접혀 있으면 이 부분이 표면적이 넓 이 접힌 부분이 표면적이 겹치기 때문에 공기가 통과하고 숨이 옮기고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게 표면적이 늘어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야 숨쉬기가 편해지거든요 필터 성능도 좋아지고 그래서 반으로 접어서 이렇게 하시라는 거 그 다음에 코 옆에 눌러주는 것만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볼 옆에 여기 광대 있는데 눌러주시는 것도 신경 쓰시고 끈 조절하셔서 볼에 안 뜨게 하고 턱 밑에 이렇게 싹 감싸주게 이렇게 감싸주게 이렇게 쓰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 이 마스크 얘기 간단하게 드리고 싶었던 이유는 환자들한테도 제가 퇴원하실 때 가끔 보고도 말씀드리고 또는 이렇게 경과보러 오실 때 치료 받으러 오실 때도 보면 왜 마스크 뒤집어 썼어? 왜 마스크 이상하게 썼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가끔 하거든요 근데 한 번은 얘기해야지 했는데 마침 또 오늘 이렇게 기사 같은 거 보다가 마스크 뒤집어 쓰고 나온 걸 봐가지고 갑자기 이 얘기를 그냥 오늘 하게 됐어요 나라가 전체적으로 시끄럽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좀 편하게 생활하셔도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다만 남이 어떻게 하는 거 구경하지 마시고요 내가 나 자신을 지키는 게 감염병에선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위생관리 철절히 하고 마스크 잘 쓰고 잘 씻고 이런 거 잘 하시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지금 뭐 저희 성형외과 의사들 사이에서도 지금 좀 난리가 났어요 지금 2월달 3월달에 있던 의료 학회들은 전부 다 캔슬이 됐거든요 그래서 1년 가까이 준비했던 학회들이 막 캔슬되고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이게 빨리 진정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상황입니다 건강이 잘 이 위기를 이겨내시길 바라고요 개인 위생관리 잘 하셔서 큰 문제 없이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갑자기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뭐 감염내과 의사도 아니고 해서 그냥 답답해서 마스크 제대로 쓰는 거에 대한 내용이 또 찾아보니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거니까요 도움 되셨길 바라고요 주변에도 좀 알려주세요 이상하게 뒤집어 쓰고 있는 사람들 보면은 좀 얘기 좀 해주시고 마스크 제대로 쓰는 거 알려주시고 그러면서 서로 서로 이렇게 그런 부분들 도와주다 보면 서로 좋은 일이잖아요 그리고 그게 결국은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이기고 빨리 정상으로 돌아가는 정상 생활로 돌아가는 그런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주말에는 조금 이제 성형외과적인 내용으로요 또 라이브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편안하게 나오고 page 3 5 1 5 4